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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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도의 주님, 성의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지금부터 소음으로 낭독이 있겠습니다. 이는 종식성원 예식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성원 지망자는 하느님과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두 명의 증인 수녀와 참석자들 앞에서 관부장 수녀 수준인 종신토록, 정결, 청미, 순명을 소원하고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.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그리스도를 보다 가까이에서 딸이라고 성 바오로 딸 소에 저를 불러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저 이름나라 세품이나 수녀는 온전한 자유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북계에 성료되기 위하여 저 자신을 온전히 성북계에 공헌합니다. 저는 저의 자배들과의 친교 안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한 복음 선포에 헌신하며 설립자의 카리스마에 충격할 것을 약속합니다. 사도의 복부 마리아와 성 바오로 사도께 신뢰하며 본수도의 회원에 따라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관무장 전문자 아우신리아 수녀수 중에 종신토록 정결 정빈 순명을 서원합니다. 하느님의 은총이 저를 부르시어 충실할 수 있기를 빕니다. 아멘 하느님의 은총이 저를 부르시어 충실할 수 있기도 합니다. 하느님의 은총이 저를 부르시고 찬송 1장 수녀님들, 이제부터 수녀님들은 성, 바오로 딸, 수도, 가정의 일원이 되었습니다. 이제부터 우리는 길, 진리, 생명의 신 스승 그리스도를 살고 전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지성과 불일치, 마음을 다해 무엇보다도 먼저 일치하며 살아갑시다. 여러분은 교회가 그의 이름으로 실행하도록 위임한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한 보건 선포의 고륵한 봉사를 충실히 이행하십시오. 아멘 새 소원자들이 소원을 받아들이니 강부자 수녀로부터 평화의 축복을 받으시오. 이것은 수도가정의 결정적으로 받아들임을 뜻합니다. 신여님들은 모두 나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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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